지금부터 Git3 커맨드 라인 백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2 커맨드 라인에서 버전 관리하기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저장소를 만드는 법, 버전을 만드는 법, 버전을 열람하는 법, 버전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법을 아직 모르신다면 Git2 커맨드 라인 버전 관리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익숙하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자연의 영향을 받는 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는 알 수 없지만 고장이 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서나 소스 코드가 저장된 장치가 어느 날 동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바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다른 컴퓨터에 저장해서 한 대의 컴퓨터가 고장나도 다른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복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컴퓨터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 한 대를 주고 밖에다가 구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수업은 순수한 깃의 기능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수업이에요. 하지만 간단하게 이러한 복잡한 것이 없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드랍박스, 구글 클라우드, 원드라이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깃은 버전 정보를 .git이라는 디렉토리에 보관해요. 따라서 .git 디렉토리를 포함한 여러분의 프로젝트 디렉토리 전체를 파일 저장 서비스에 올려놓으면 완벽한 백업이 됩니다.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간단한 것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현명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백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학습을 중지하시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백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백업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자유롭지만 어려운 방법, 또 하나는 제한적이지만 쉬운 방법입니다. 자유롭지만 어려운 것은 직접 백업 서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한 대의 컴퓨터를 장만해서 자신의 컴퓨터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옮긴 후에 인터넷에 연결해야 됩니다. 또 이 컴퓨터를 항상 켜놔야 되고요. 동시에 이 컴퓨터가 고장나지 않았는지도 항상 예의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도 기술 설치하고 여러분의 작업용 컴퓨터와 백업을 위한 그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해서 서로가 교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아무나 이 컴퓨터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보안 조치를 겹겹으로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조심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수업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쉬운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호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는 호스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임대해주는 사업들을 호스팅이라고 불러요. Git 호스팅이란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로컬 저장소의 버전을 업로드할 원격 저장소를 임대해주는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은 간편하게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백업 서버인 원격 저장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이 수업에서는 바로 이 Git 호스팅을 이용해서 원격 저장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버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컴퓨터를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우아하게 자신의 프로젝트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면 그 너머에 있는 궁극의 가능성이 매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협업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